키가 많이 컸어요. 키가 엄청 컸어요. 그때는 저보다 작았어요. 근데 얘를 알게 된 지 한 1년도 안 돼서 저를 갑자기 넘더니 컸죠. 성향적인 거는 내 기억에는 약간 어두웠던 것 같아요. 맨 처음.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밝아지고 그랬지. 근데 이거 낮 이런 거 떠나서 사람이 조금 어두웠다가 이제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좀 밝아지고 낮도 엄청 많이 그냥 좀 덜 가리고 왜 밝아졌어? 얘가 그냥 재정인이야. 웅이가 기운을 줬구나. 우리 카메라 켜지면 귀엽게 막 하는데 꺼지면 알잖아요. 진짜 재밌어가지고.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었지. 열심히 해야 된다. 엄청 쎘어. 나는 다른 건 별로 필요 없고 그것만 해야 된다. 이게 쎄졌어. 아무튼 그랬습니다. 그랬죠. 소린상 얘기했지. 재밌네요. 재밌죠? 오 손 진짜 크다.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문규랑 있으면서 우리 사진 모아는 어떤 프로그램을 발견해가지고 봤는데 아 진짜 애기더라. 맞아요. 진짜 애기더라. 일단 그 뼈대도 완전 달라졌어. 옛날에는 정말 왜 그랬을 때 옛날에 그 내 거울 볼 때는 옛날에 그 사진을 보면 완전 말라갖고 키도 뼈가 덜 자란 느낌. 그랬죠. 아무튼